borg2 안녕하세요 벌써 부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을 해야 하니까 음악부터 들을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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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헤이 안녕하세요 자 이제 7일 좀 지나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it is the greatest showman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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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희 JYP에 있는 작업실을 이제 빌려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끔씩 시간이 생기면 여기서 작업도 하고 앨범 작업도 많이 하고 저희 뭐 그냥 가끔씩 곡 작업하고 싶을 때 이렇게 올 때도 많아요 되게 좋아요 주황색에다가 되게 편하고 보통 이제 숙소에서 작업하는데 가끔씩 이제 스피커 이제 환경이 좋은 데가 필요할 때 있어서 제가 허락받고 작업합니다 음 음 네 그래서 오늘의 시작곡은 The Greatest Showman의 The Greatest Show입니다 아하 아하 맞습니다 아 제가 저희 이제 일본에서 비행기 타면서 오면서 제가 이제 The Greatest Showman 영화를 봤거든요 비행기에서 근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도 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뮤지컬식 영화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어 뭔가 좋게 시작 노래로 틀어봤습니다 하하하 This is the Greatest Showman 사실 네 어 저희 이혜니가 이제 처음으로 혼자서 하는 브이로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크리스마스 브이때 약속한 것처럼 저도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우 정말 긴장되네요 하하하 그래서 우리 스테이가 잘 챙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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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하 혹시 여기서 이제 The Greatest Showman 영화 본 사람 있나요? Is anyone that has seen The Greatest Showman yet? 오우 있네요 오우 아하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통 여기서 작업하긴 하는데 음 작업하는 것보다 어 이제 좀 더 음악 얘기랑 아니면 어 우리 STAY한테 어떤 음악을 만드는 게 좋을지 저도 한번 이제 얘기해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음 혹시 우리 STAY가 지금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있나요? Is there anything you guys wanna recommend to me? Any songs that you guys listening to these days or 음 맞아요 이제 벌써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9년을 시작하는 좋은 노래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Rewrite the Stars Yes Is that a song? Rewrite the Stars 오우 오우 이 노래 좋죠 바로 틀겠습니다 엄청나게 나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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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you're my destiny What if we rewrite the stars To say you were made to be mine Nothing could keep us apart You'd be the one I was meant to find It's up to you and it's up to me No one can say what we get to be But why don't we rewrite the stars Maybe the world could be ours Tonight on This is really good I think it's easy You think it's easy Zac Efron is a singer He's really good He's really good 예전에 하이 스쿨 뮤지컬 때부터도 지켜봤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The Greatest Showman에 있는 주인공 배우가 휘장면이잖아요. 휘장면은 정말 제가 아이돌, 제 롤모델로 세우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고 정말 가끔씩 볼 때 저희 아빠랑 되게 닮은 느낌도 들어서 뭔가 그런 익숙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휘장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용기도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알다 싶으면 La Miserable 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La Miserable 정말 너무 재밌어서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La Miserable 맞아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지만 보통은 제가 아마 이 시간대쯤 작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왜냐면 보통 I can't sleep very well. 제가 이렇게 잠을 잘 못 자서 근데 보통 작업을 밤에 할 때 뭔가 좋은 저도 모르게 되게 집중하게 되고 계속 작업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도 가끔씩 꺼서 할 때도 있고 근데 반대로 낮에, 낮에 작업할 때도 있어서 그때도 오히려 되게 좋은 작업을 나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마트로시카 같은 경우도 되게 바빴을 때 제가 작업을 한 건데 되게 시간이 되게 압축돼서 할 수 있을 때마다 이제 했거든요. 이제 낮에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엄청 집중해서 바로바로 다 만들어서 마트로시카 되게 잘 나왔어요. It's your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New Year everyone! Happy New Year! 21 Pilots! 21 Pilots 좋죠. 21 Pilots very good. 21 Pilots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21 Pilots. 21 Pilots. 21 Pilots. 에헨스 이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토잉원 파일럿스도 약간 토잉원 파일럿스 음악의 색깔이 정말 뚜렷한 것 같아서 정말 멋있고 대단한 아티스트들인 것 같아요 히든스 말고 또 다른 음악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스트레스 대웃도 있고 스트레스 대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되게 뭔가 다크한 분위기이지만 에너지도 가득한 음악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 좋은데 이 노래 좋은데 이 노래 좋은데 전 이 노래 좋아해요 한동안 제가 이 노래만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 노래 좋은 멤버들의 Lost in Japan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 좋은데 이 노래 좋은데 이 노래 좋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쇼맨데스도 정말 가끔 되게 아쿠스틱한 음악도 하고 반대로 약간 신나는 음악도 하는데 쇼맨데스 목소리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가끔씩 듣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노래도 제가 들었을 때 되게 약간 힐링되고 그리고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을 들어서 러스티 인 제팬이라는 곡도 루시데이에게 추천합니다 지금 댓글에서 퀸 노래를 추천했는데요 퀸 노래를 잊을 수 없죠 러스티 노래를 잊을 수 없죠 러스티 노래 딱 러스티 노래에 Position 러스티 노래에 컷루 러스티 노래에 보컬 릴비엣 아직 영화 안 봤어요 제가 이제 보면은 양쪽에 스피커가 있거든요 이쪽 왼쪽, 이쪽 오른쪽 근데 이제 방금 들었을 때 스테레오 공간이 되게 독특하게 신기하게 쓰여진 것 같더라고요 방금 휴이라는 그다음에 여기서 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어폰을 들으면 되게 리얼하게 들려서 뭔가 지나가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곡 작업할 때도 있고 음 음... 어... 마트로시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마트로시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트로시카에서도 중간에 팡팡 총 쓰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왼쪽 오른쪽이 팡팡 하는 소리가 날 건데 혹시 알아보시는 사람도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코인의 보헤미 랩시디 정말 어... 명곡 중 하나이고 정말 레전드들이 만든 곡인 것 같아서 이렇게 돼서 온 것 같아요. 되게 화려하잖아요. 시작은 되게 잔잔하고 중간에 또 이렇게 깊게 다가오면서 빌딩을 하고 잘하다! 완전 분위기가 바뀌어서 되게 화려하고 심심한 부분이 없는 곡인 것 같아요. 음... 되게 좋은 곡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음... 음악을 되게 열정 있게 들었으... 아니요. 일단 저희 집안이 확실히 되게 음악적인 패밀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노래도 많이 했었고 뮤지컬 같은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저희 아버지도 우리 아빠도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동생들도 예를 들어 여동생도 이제 발레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피아노 추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동생, 남동생도 이제 우쿨레레를 치면서 노래 부르거든요. 아마 지금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랑 되게 닮았고 아무튼 어... 집안이 되게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이제 패밀리인 것 같은데 그의 이유는 확실히 엄마가 이제 저희 차 타면서 항상 좋은 음악을 틀어주시거든요. 예를 들어 엄마가 이제 옛날에 옛날 약간 힙, 팝송들? 예를 들어 비틀즈 노래들 아니면 옛날에 마이클 잭슨 노래들 되게 많이 틀어서 되게 따라 부르면서 엄마랑 같이 부르면서 그런 기억들이 들더라고요. 아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잠시만요! 에어설프라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되게 옛날 옛날 곡들인데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추천하고 싶고 너무 좋은 곡들 밖에 없는데 뭐 틀지? 일단 이거부터 틀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오! 유달러스 에스파이 2! 오! 에스파이 좋아요 맞아요. 아시는 분들 있구나! 대박! 아시는 분들 있구나! 대박! 몰랐어요! 저만 아는 줄 알았어요! 저랑 이제 저희 가정만 아시는 분들에 또는 에어스파이 노래 틀어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서 에드 시현 노래 틀어주세요 에드 시현 노래 좋지 어떤 노래 들을까요? 에드 시현! 에드 시현의 노래 추천해주세요! 가자! 에드 시현! 에드 시현! 가자! 아직 없어요? 에드 시현의 노래 테너리어의 시! 좋아요! 예쁜 노래 지금 찾으고 있습니다 에드 시현 테너리어의 시! 에드 시현 저 노래 진짜 좋아요 Oh my gosh This is like my go-to song When I feel really relaxed And just want to rest This 노래 진짜 좋아요 We are surrounded by all of these lies And people talk too much You got the kind of look in your eyes As if no one knows anything but us Should this be your last thing I see I want you to know it's enough for me So that you are is all that I'll ever need So in love So in love So in love So in love You look so beautiful in this light Stay Stay It's not good This song is really good I'm going to post a quote on Stay Do you want to cover it later? I want to cover it If it's time for me I want to cover it If I cover it I'm curious if I'm going to cover it Is there any song that you guys want to recommend for me? Hello Hello So in love So in love Da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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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 노래 cover the song Do you like to cover it? Da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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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Do you guys hear this song? Okay, a lot of people in this song Really 좋아요 맞아요, 이 노래 좋아요 와, 벌써 20... 25 25분이 지났어요 One Direction One Direction 오셨지, One Direction 노래 틀까요? One Direction, 와우 One Direction도 옛날 노래들이 많은데, oh my gosh 정말 많다 이번엔 짧게 틀겠습니다 You're insecure, don't know what for Yes,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들었습니다 지금 Oh, District 9, okay District 9을 한번 들어볼게요 You guys ready? Yeah, District 9이었습니다 Okay, we'll take one more song And I'll wrap things up 한번 더 노래를 듣고 Oh, Khalid Khalid 노래 좋죠 Khalid? Khalid? Kh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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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alid? Khalid? I'm sorry If I pronounce his name wrong I'm very, very sorry But you have beautiful music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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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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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alid's song is a lot of song Khalid's song is a lot of song Nah There iskluk.net, yes There is... OTW which stands for On The Way I think, yes And there is... Young Dun and Broke They have a bunch of different songs Is there a song that you guys wanna listen to? By Khalid meineucci Khalid Khalid? Khalid 근데 칼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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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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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et's go with 로케이션 이 노래는 끝까지 듣겠습니다 Because I'm communicating Because I just need the time and place to come through Send me your location And it's wide of vibrations I don't need nothing else but you This is a great song At times I wonder why I fall with you But this is new to me This is new to you But this your l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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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when, but one day I will do a cover. One day. My birthday! Happy birthday! 정말 생일이 빠르구나. 1월 2일. 2nd of January. Happy birthday. Enjoy 2019. 2019. You're amazing! No, you're amazing! Please rest. I am having a lot of rest. It's okay. I do have a lot of rest. So, no need to worry. Mixtape No. 2. Mixtape No. 2가... 그림자도 비칠 손채서. It's a good song. Thank you for listening. Where am I? I am at one of JYP's studio where you can work. 지금 제 바탕 화면을 보면은 이제 아예 제 컴퓨터랑 그런 걸 설치해 놨거든요. 이제 숙소에 있을 때는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이제 여기를 빌릴 수 있을 때 이제 제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하는데 제 바탕 화면을 보시면 If you see my desktop, there are a lot of files and a lot of songs. 나중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 텐데 이미 나온 곡들도 있고 아직 안 나온 곡들도 있고 나올 수 있을 곡들도 있고 제 바탕 화면을 보면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구두 티가 좋아? 맨투맨이 좋아? 저는 둘 다 좋습니다 I love hoodies and I love sweaters as well I am Groot, yes I am Groot You love you, I love you guys to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진짜 2018 was so great 정말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고 2019도 정말 재밌을 것 같고 Stay랑 있는 것만으로도 항상 좋은 것 같아서 2019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창빈이랑 같이 만든 곡이 있는데 나중에 올릴 수 있으면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틀어드릴까요? I don't know if I'm allowed to 잠깐 틀을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창빈아 미안해 잠깐 틀었어 한번 더 드릴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지 아마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우리 Stay가 되게 좋아할 거라고 믿고 특별한 퓨처링도 있어서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곡도 너무 많아서 지금 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다 틀면 안 돼요 다 틀면 안 돼서 오케이 지금 시간이 이제 벌써 11시 13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인사하려 하는데 여러분도 푹 쉬고 요새 또 되게 추워서 꼭 따뜻하게 입고 몸살 관리미 아니니까 몸살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항상 먹는 것도 잘 먹어야 안 아플 것 같아요 진짜 Stay 건강이 좋아야 저희 건강도 좋으니까 항상 건강이 중요해서 건강 잘 챙기세요 Please play boy story some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이다 우리 boy story 노래를 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boy story 진짜 boy 소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How'd I do? How'd I do?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우 오우 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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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을 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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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애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진짜 같이 지냈을 때도 너무 착하고 사실 우리 슈환이도 너무 귀여워서 진짜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냥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또 꼭 봐야겠어요 오케이, I'm going to wrap things up 이제 꼭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내보고 Who's that behind you? There's no one behind me There's me I'm going to go Everyone should take a rest too 저는 좀 더 작업하고 가볼까 생각하고 아니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가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Have a good night's sleep And 오늘 제일 추천한 곡들 꼭 들어주세요 Bye everyone Rest well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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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de me happy You guys made me happy too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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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